자 우아꽃 왁두가 드디어 인천 유나이티드 소속돼서 축구선수로 살아가는 인생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부달! 부달! 아 됐어요 성남하고 하네 또 이번에 무조건 잘해야 되는데 안그러면 영원히 벤치행이다 달리에게 달리 알았습니다 달리 달리 내주고요 쇼팅 아 웨슬리 웨슬리 패스 웨슬리 숏 아 웨슬리 웨슬리 또 빗나갑니다 느그슬리 아 느그슬리 계속해서 지금 종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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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내주고 그렇지 들어가고 웨슬리 좋아 웨슬리 그런 스피드 좋아 웨슬리 좋아 그런 정신 좋아 패버릴 수도 없고 진짜 자 롱패트로 넘겨주는 아 웨슬리 대충대충하는거 봐라 게임 대충하는거 봐 저거 웨슬리 문제 있어요 예 게임 대충대충하는 클라스 자 웨슬리 웨슬리 자 웨슬리 아 이거 완벽한 기회를 날려먹었습니다 아 이거 조금 거시기한데요 이러면 안되는데 이번에 눈도장 찍어야 다음에 선발되거든요 캤 아니 이걸 아니 아니 이걸 왜 못 넣었죠 예 아 이거 웬 발로 차서 그런가요 아 이거 이상한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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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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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ител Operator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 슈팅 차는데 종원아 아아아아 슈팅 차는데 아아 달리 놈 때문에 이거 어 제대로 좀 달리 비키고 차느라 좀 그랬어요 아아 평점은 획득했는데요 괜찮아요 이제 첫번째 데뷔전치군 괜찮았습니다 첫번째 데뷔전치군 나쁘지 않았어요 어 한번더 전북과의 기회를 허락하는 감독 활약해줘야겠죠 전북은 또 리그에 지금 아마 1,2위를 하고있는 팀일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확실하게 여기서 끊어서 우리가 승인을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걸리 고등학교 걸려 달리 후우우우우 와우우 웨실리 슈팅만 다 주illonس고 이건 넣는게 없습니다 저 그대로 어떡해줬습니다 아아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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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또 부상도 한번 흘러요 예 더이상의 부상은 네버 사이드 벌려주는 왁두 사이드 벌려주는 왁두 잘 넣어줬습니다 아 이게 뺏기네 그렇죠 크로스 안개 웨슬리 슛 아아아아아 웨슬리가 참 어...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안에 내주고 종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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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종진아 제발 슛 뭐지? 왜 안들러가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된걸까요? 어 왁도 잘 찼는데 아 빨리 빨리 가야되요 그렇지 그렇지 가야되요 웨슬리 들어가 웨슬리 들어가 그거야 슬리야 슬리야 그거야 슬리야 개찐따야 진짜 지 혼자 뭐 다 지가 호날둔 줄 알아 슈팅 개 과감하게 차고 지 호날둔 줄 알아 지가 어 자 자 잘 내줬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가 와야되요 와야되요 아아아아 단리야 너 너마저 그렇게 할 줄 몰랐다 너마저 버릴 줄 몰랐어 좀 그거 좀 볼게요 시즌표 좀 수원삼성성남FC전북연대 인천유나이티드에요 지금 글쎄요 이번엔 왼쪽중앙으로 들어가는 박두 자 넣어줍니다 박두 박종진 아아아아아아 여기서 또 다리를 부여잡는 왁두 안돼요 아아 안돼요 안돼요 일어나야됩니다 안돼요 왁두 일어나 왁두 일어나 왁두 일어나 왁두 아니야 나가지마 왁두 어디가 왁두오 담배 아냐아냐 지금 치료받고 있어요 치료받고 있어요 치료받고 있어요 괜찮아요 어 나한테 오는데요 아니 미친 나한테 오는데 뭐죠 여기서 패스 요청을 왜 미친 어 돌춘이 오오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뭐야 tumb hiss 달리 달리 사이드로 종질이 달리 종질이 종질이 왁두 아 또 억지로 찼다 재정비좀 하고자 할걸 헬리야 그렇지 죽는척하면서 안줘 아 하지만은 뺏기네 아 줬어야죠 이거는 아 막두 교체 아웃 벤치로 아 또 부상이야? 3주 부산 아 개같은 게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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